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이번주 gta 온라인 업데이트 및 이벤트 소식인데요 할인 목록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모드죠 런닝백 리미스가 추가 되었는데요 저번에 나왔던 대적모드 그런것처럼 이번에도 차량 한 대를 남은 팀원들이 적들에게서 보호해 주면서 목적지 까지 차를 안전하게 끌고 가면 되는 그런 미션 같아요 이번에 이것도 gta 달러 2배와 rp 2배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이 모드를 많이 이용해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겠네요 총 7개의 스테이지 런닝백 리믹스가 있구요 오늘부터 10월 1일 10월 1일까지 gta 달러 rp 2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로그인 보너스입니다 로그인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아이템 스킨이구요 네 9월 24일까지 플레이 만 하시면은 메네서랑 페가시 오프레스 엠페이트용 산토카프라 동전 상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로그인하시고 상징 스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이트클럽 인기도를 2배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9월 24일까지 네 나이트클럽 인기도를 2배로 획득할 수 있고 어 나이트클럽이랑 바이커 사업장 생산속도가 25% 향상되는 혜택이 제공된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군수품 할인입니다 네 이번에는 아쿨라랑 스트램제트를 할인하는데요 네 스트램제트 같은 경우에는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엄청나게 할인 하네요 네 30% 정도 할인하고 아쿨라 같은 경우에는 40% 할인한다고 하네요 거기다 어벤져까지 매머드 어벤저도 40% 할인하고 네 그렇게 이동식 작전본부 캡도 40% 할인 군수품 차량이나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이니까 어 이번에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전더리 보터스나 어 슈퍼오토 같은 경우에는 딱히 기존 유저분들께서 구매할 만한 차량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초심자 분들 이번에 새로 구매하신 분들이나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라면은 어 페가시젠토노 이거랑 방탄 구르마 이거는 꼭 사시기 바랍니다 가성비가 매우 좋아요 네 다음으로는 메이즈 은행 담보매물인데요 네 시설 30% 스페셜 패키지 창고 40% 경남고 30% 바이커 사업장 40% 벙커 30% 할인이니까 이번에 구입안한 시설이 있다면 이번에 세일할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주 이벤트랑 할인 목록 그리고 업데이트 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트위치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